네, 안녕하세요. 이규현 아코디언입니다. 중고 아코디언 판매 광고 영상입니다. 해당 악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실래요. 매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호너 37번반의 96베이스 오른쪽에 더블톤 침버가 들어간 모리노 아코디언인데요. 해당 악기는 약간의 기스, 스크래치 같은 건 짜잘짜잘한 것들은 있지만 역시 바람통 압력도 굉장히 빵빵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모든 조율과 수리가 다 끝마친 상태예요. 오른쪽 마스터 버튼하고 왼쪽 마스터 버튼 소리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가운데 세 개 가운데 세 개 가운데 뮤지트 소리 세 개 소리를 계속 들어볼게요. 마스터 버튼 소리 한번, 다시 한번 왼쪽에 베이스 좀 가벼운 걸로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37번반의 96베이스의 가격이 저렴한 더블톤 챔버를 찾으셨던 분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기온 아코디언에서 1년 동안 AAS를 보장해드리고 중고 아코디언 가방 그리고 중고 아코디언 멜빵을 동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